아... 여유롭지 알았더만 하나도 아니구만 늦게 갔네 좋은 게 아니구만 쉬워 40분 나왔더만 아... 내 점심완지 나 안 사는 거지 나있네 계란은 음사가 있는데 왜 그런 거 별로 속으로 나는다고 계란을 샀으면 가라고 했네 6, 7분 7, 5, 7분 40분까지 가면 돼 40분까지 가면 돼 40분까지 가면 돼 40분까지 가면 돼 이걸 보면 돼 아니... 근데... 남났나? 나나... 진짜 뭐지? 아... 안 났나? 고소하참 해볼게 이거 좀 안내 모니터 슬슬 예술 수건 소곡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요. 주소도 모르는데?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보먼티 카페. 출발? 출발? 출발. 이쪽인가? 이거 맞나? 맞겠지? 72분. 10분 전에 가게 되는데? 31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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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 모몬팅 카페 모몬팅 카페 어? 급시각인데? 띤드로 모른다 저 다녀오르네 지갑이다 몰라 따롯해 따롯해 문 세가니까 세파이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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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순위 30순위 3분을 세요 3분을 세요 아 아 아하 50분 이쪽으로 이쪽으로 턱도 안전해 한 블럭 두 블럭 잘 블럭 오르막길이야 호 호 호 응? 저의전입니다 고맙다 54분 54분. 아, 갑니다. 맞는데? 아니지? 아, 들어야 되네. 어차피했습니다. 무엇이 온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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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일하러 오셨다고 가보시죠? 아니, 길을 잘 못 찾아서. 일찍 오셨어요, 그래도? 네,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사장님께 전달해드릴게요. 물 드릴까요? 아, 예. 제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찍 오시면 다른 스텝들도 미리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방이랑 앞치마 두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 잠깐만. 아, 좋겠다. 얘를 목에 거시고요. 네. 이거 두 개가 여기로 올 거예요. 네. 아, 청바지 괜히 왔다. 덥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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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장님이 계셔서 인사드리고. 네. 네. 첫째가igers의 도ères!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biteах!!! Ke canciónlar 메 그렇게 이따가 익숙하려 Mallory의 요리는 뭐 준비 Zoo. SpaceX hopeful. 이따가 나와요. 이전 tossed substrate. 이게 다음에는 저희가 약간 приг吊을 가던지를 볼천요. 첫째가 Lulu. 안녕하세요. şimdi bushes carvedjer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허성태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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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teach you how to v pare you know how to service people which language you use Russian and English perfect and then let's see how it goes thank you both thank you 아침에 오면 제가 볼펜 커피 오픈을 해요. 제가 이거 세팅만 끝나고 직원들이랑 여기 위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밤에 청소한 상태라서 처음 샷은 버려요. 약품이 있어서 샷은 버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시원한 거 드릴까요? 커피 어떤 거 드세요? 뭐 그냥. 이건 얼마나 해야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일하는 스태프들은 커피를 마음껏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너무 좋죠. 보통 어떤 거 드세요 커피? 아니 그냥 시원한 거 아메리카노 드세요. 아메리카노 드세요. 투샷 드릴 거예요? 네. 투샷 한 샷. 그럼 그냥 얼음에다가. 물이랑. 물이랑. 물 조금. 네. 감사합니다. 책자님 드시고요. 제가 지금 빨리 저기 문을 오픈해야 돼가지고. 네. 바로 사실. 5천원. 그럼 이 건물에 있는 분들은. 손님으로 자주 오세요. 여기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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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여기 스키리티. 그래서 아침에 오면 커피 세팅만 해두고. 그리고 나서는 테이블 세팅을 해요. 네. 여기 테이블도 저와 함께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볼게요. 이거 자주 하시네. 다 됐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보면 테이블 넘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커피 주문을 받거나 이러고 했을 때. 이 넘버에다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아웃사이드 카페가 있거든요. 저기도 저희 같이 해요. 사장님 저기서 일해요. 그래서 저기도 친구들이 일하고 있죠. 캄퍼스. 네, 캄퍼스 커피. 아, 여기가 더 바쁘겠네. 여기는 아침에 줄 서 있어서 진짜 엄청 바빠요. 친구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이스 미츠. 성태. 수호. 수호. 울. 울. 네, U-G-U-R. 울. 울. 셰프. 아, 우리 셰프. 아, 우리 스탑. 나이스 미츠. 하이 멜리사. 하이, 멜리사. 하이, 멜리사. 하이, 하이, 하이. 성태. 마이, 내 이름은 성태. 성태. 뭐, 뭐, 뭐.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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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내 이름은 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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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 성태.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그, 여기가 콜랭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우유를 옮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챙겨주실래요? 이거, 이거. 네, 핑크색. esa. 나이스 미츠. 아파이. 오늘의 상태리입니다. 오늘의 상태리입니다. 오늘의 상태리입니다. 마을이니입니다. 와우, 카메라가 다가고 있어요. 네, 네. awesome.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게 우리의 상태리입니다. 나는, 나는 상태리에 대한 상태리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성태,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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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매일 아침에 오세요. Every morning? Yeah, every morning. I have children. So I need help. You work here? Upstairs, yeah. Level 15. He just started. 롱블레. Thank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Hi, how are you? Can I eat or are you still? Yeah, sure. Grab a seat. Have you? Have you? Grab a seat. Thank you. Can I just order now? I know what I want. No worries. And a white omelette. White omelette. Yeah. Can I get a bit of ham in there? And do you do banana smoothie? Banana smoothie, we do. Yeah, yeah. That's it. I don't understand that. New crew. New crew? New staff. All right. This is first day. You make good omelettes? You make good omelettes? You make good omelettes? They can make your banana smoothie. Yeah, yeah, yeah. Oh, I don't understand that. 25. 25. Can you please get an iced latte for us? Can I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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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e for us? La-tae? L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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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te가 tea, so l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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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re strong, I'm a latte. Have a good day. You need your sleep? 저 이거 홀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슬리브라고 해요. 슬리브. 홀더? 야. Do you need a holder? 슬립. 슬립? 슬립? Do you decide to give some cut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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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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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sir. Wha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need? Yeah, it's fine. Okay.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가 맞나? What do you need가, what do you need가 맞아요? Anything else? Nah. What do you need는 이상한 말이에요. 뭔가. 막 두리번거리시길래 가서 그냥 what do you need라고 해버렸는데. 괜찮아요, 그렇죠. Would you need any help라고 하는 게 좋죠? Would you need any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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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쓰니까 좀. 들리지도 않고. 처음에 오면 한 3일, 3일에서 1주일은 기트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would는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 쎄가지고. 네. 영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영국식. 호주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요. 아, 섣불리 안 물어봐야겠다. 라체. 다르구나,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메리카노나 이렇게 라테라고 하는 게 그냥 영어식인가요? 맞아요. 여기는 롱블랙. 롱블랙 아메리카노가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롱블랙. 에스프레소는 작아서 숏블랙. 네. 지금이 피크 타임이에요? 아니요. 지금 한가해요. 한 1시간이요? 네, 1시간 정도. 9시에 출근해요? 8시 반에서 10시 반. 40분밖에 안 일어났구나. 그때 진짜 바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유일하게 한가한 시간이라. 12시 반전이 빠져서 10시 반전이 빠져서 9시 반전이 안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